감사합니다. 이 집이 맛있는 집이긴 하네요. 좀 먹어야 돼요. 진짜 맛있어. 뭐지? 어떤 느낌이? 진짜 갈비 같지 않아요? 그렇지, 그렇지. 끝나. 삽이 안 찌르고 힘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힘이 주로 소리가 나요. 쿠션이 좋지? 쿠션이 좋아. 맛있어. 지금 성아지가 살아서 안에서 풀 뜯어 먹고 있어. 그 정도야. 아... 이거 어떻게 해요? 너는 나보다 더 빨리 먹었어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응. 와우. 아... 엔텐 엔텐